시안이 물고 먹였어? 물을 어떻게 줬어? 요로카고 떴어. 어떻게? 이렇게 이렇게. 미끄럼틀 떴어요. 아 다롱이 묶고 미끄럼틀다고 시안이가? 할 거 다 했네. 기다렸어요. 기다린가 기다렸어? 네. 오늘 하루를 함께하며 둘도 없는 친구가 됐네요. 먹으러. 또 줘. 시안이 한번 먹을 거야. 시안이도 먹을 거야? 친구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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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도 먹을 거예요. 어머니 아니야 아빠는 집에 가서 먹을게. 아이고 아리야. 이제 곧 아롱이. 아롱이 엄마가 데리러 갈 거야 이제 너네. 곧 아롱이 한 명 키우면 안 돼요? 설아야. 네. 우리 집은 똥강아리가 몇 마리 있어요? 큰 똥강아지들까지 해가지고 똥강아지들이 다섯 마리야. 다섯 마리야. 너무 힘들어. 아니야 너무 힘들어. 엄마. 엄마. 다롱이한테 물어봐 우리 집에 살지 안 살지. 멍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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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멍멍. 멍멍. 멍멍. 멍멍멍멍으로 물어보고 있어 지금 설아는 지금. 멍멍. 멍멍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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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멍. 멍멍멍으로 물어보고 있다. 멍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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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멍 멍멍. 멍멍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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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셨어? 아 예 오셨어요? 예. 알겠습니다. 오늘 잘 놀고. 야 드라봉이 이제 가야 되는데 엄마 오신대. 봐 다룡이한테 인사 인사해 이제. 바이바이. 자 다룡이 들어가자. 자 이제 다 오셨대. 시안이는 차마 보지 못하는데요. 자, 가자. 갔어, 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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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가면 되지. 야, 시안이가 강아지라고 생각해. 시안이가 강아지라고 생각하고 키우면 되지. 오빠, 목만 쫌 말아줘. 다룽이 또 도우면 되지. 여기 봐봐. 다룽이야. 대롱이 있네. 봐봐. 봐봐. 꼬랑이 흔들잖아, 봐봐. 진짜 다룽이야. 얘네 봐봐. 너 이름 뭐예요? 이름 뭐예요? 대롱이래, 대롱이래. 다룽이. 봐봐. 얘 다룽이잖아. 다룽이보다 더 귀엽게 생겼네. 봐봐. 꼬랑이 흔들자. 손. 엎드려. 옆으로 불러. 옳지. 봐봐, 지금 강아지 해준다. 아이고, 착하다. 얼마나 기특해, 선아야. 이제 훔쳤다. 고마워. 구강